준비하시고 즐거운 명절!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출발하트! 저희집은 재미없어요 근데 잼은 사두는게 좋아요 땅콩잼, 사과잼, 세팅꿀잼 이쯤에서 폭탄 터지고 하여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나와볼게요 클리포드! 출발하트! 정수기 어쨌거나 이 빨간눈을 가진 동료가 이사람을 협박해볼거에요 이제 도망가시면 됩니다 지원조직 써보시죠 지원조직? 빠른수리 주의끌기 빠른수리 5,000달러 구입이클릭 수리하는 곳 어디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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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미션 클리어 자 이 친구같은 경우는 패스벤 나오는 그 친구죠 그 아저씨 아들 16만달러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플레이 스타트 여기서 F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군돌격 스타트 발사! 제가 이제 채팅을 못볼 수 있습니다 에이킹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돌아서가거나 날파리 날파리 어이쿠 따갑다 아이쿠 하지만 헬기로는 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루이스님 어이쿠 따갑니? 아니 발사 아니 뭔소리지? 아니 아니 탱크가 버저드 따위한테 진리가 없잖아 제가 지금 피가 얼마 없음 득득 아 라이너가 버저드한테 진다는 거는 비둘기가 늑대를 이긴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칠리아드 정상까지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올라갑시다 누가 제일 먼저 칠리아드 정상까지 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거에요 1등은 일단 초코님 그리고 2등은 저 3등은 나이스데이님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풀업이 되어있지 않아요 아 그타같은 경우는 몸통 박치기를 했을 때 뭔가 좀 다이내믹한 느낌이 없어요 앞뒤 아니 아니 내 바이크 어디갔어 이럴때일수록 진정하고 바이크를 찾아야되요 아 여깄죠 바이크 7등 만샷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에는 그 뭐야 낙하산 타고서 3미터에 무기상점까지 빨리오세요 출발 하트 뛰어들여 뛰어들여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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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을 피하라고 낙하산 아니 아직 경기 끝난거 아니에요? 아직 경기 끝난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면 맨몸으로 가야돼 맨몸으로?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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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래도 맨몸으로도 제가 끈기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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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말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게? 어?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캐릭터의 오프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뛰어내리면은 죽을거에요 안돼 캐릭터야 미안해 캐릭터야 미안해 어? 일어나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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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안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제발 그만둬라 안돼 지금 몇바퀴 도는거야 여기는 집이 아니라고 일어나 일어나 미미 드디어 왔습니다 훈련소로 가라구요? 어? 꿈인가? 아 저 지금 입대하고 있어요? 어 내가 지금 군대를 간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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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